아직 한 번 남았으니까 네 장갑은 벗어봐야 알잖아요 장갑 벗고 계신데 자꾸 뼈 때리네 다시 한 번?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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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스윙을 봤으니까 배경을 또 안 해볼 수 없잖아 우리가 저 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대결은요 네 벙커리 대결이에요 약간 짧은 거 같은데요 벙커 빠졌네요 아쉽습니다 네 오 맞았다 오 나이스 4.60 5.6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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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70 6.60 가보겠습니다 하아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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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나이스 온 박수 치지 마요 박수 치지 마요 나이스 온이라니 아직 한 번 남았으니까 장갑은 벗어봐야 알잖아요 장갑 벗고 계신데 자꾸 뼈 때리네 다시 한 번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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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아... 떴다 0.45 그쵸 이렇게 주한 주윤 형제들과 세기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우리 주윤 동생님의 우승으로 대결 대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축하드립니다 2.43m 2.43m 네 대단해요 저희가 사실 선물을 포기하는 대신 선물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 주한님의 땀빵을 괜찮으세요?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들어가봐야 알겠죠? 나중에 집에 와서 우리 형 여기서 약속해 주세요 방송은 방송일 뿐 여기서 끝 그쵸? 그쵸? 방송은 방송일 뿐 복수하기 업기 제가 졌으니까 그쵸? 아 프로의 모습 그러면 선물은 포기하는 대신 딱밤을 선물로 다 가져가시려고요 형 동생이 포기했으니까 포기했고요? 포기 가져갈라고 형 세게 안 되네 이거 좀 선물은 반납하고 아 진짜 이렇게 형제의 난이 일어나나요 탈벌한데요 바로 소원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주윤님의 소원 형의 이마를 깨뜨리겠다 이마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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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자 아 너무 삐껴 마신 것 같은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할까요?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좀 더 빅재미로 해서 딱 소리가 세게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근데 형 표정 약간 눈물 고인 것 같은데 아 쓰러요 쓰러요 진짜 동생 나중에 복사하면 안 돼요? 안 돼요 그쵸? 꿀하게 게임은 게임이니까 그.. 그추 아 잠깐 말 왜 자꾸 말 더듬으세요 그럼 추후에 지금 뭐 투어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내 목표 GA투어 예전에 통과해서 조임하러 가고 내년에 중고연맹 나갈 거를 준비하는 거죠 음 버스도 많이 나가면서 공략도 하고 샷 점검도 많이 해야겠죠 그쵸 그쵸 투어 준비하려면 석전광이 꼭 필수죠 주환님 KPGA 세미 프로를 빨리 따서 아 이제 G투어 선수로 등록돼서 G투어 1승 하는 게 일단 현재 목표입니다 오 그래서 테스트 준비하려면 또 그만큼의 연습량도 엄청 많아야 될 거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근데 지금 환경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연습하는 게 거기 골프장에서 라운딩도 계속 돌 수 있고 이렇게 이 상태로 계속 열심히만 하면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오 지금 연습량 쭉 끌고 가서 네 추후 G투어에서 뵐 수 있도록 우리 두 형제 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만간 조만간 오케이 빠른 시일 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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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